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에서 마련한 대작 읽기 시리즈 레 미즈러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읽는 책의 기획 시리즈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그리고 김석범의 화산도 읽었었어요. 그리고 전전과 평화, 안나 까리리나 이제 레 미즈러블입니다. 다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 미즈러블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부 후반부를 볼 예정인데 그 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짧게 짚고 가기로 하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해가 없이 레 미즈러블 읽는 것은 반도 못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끊었던 석화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제목을 보면은 앙시황 레짐 하의 인민 이렇게 적혀 있죠. 르페 뿔 수 앙시황 레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성직자와 왕족과 귀족이 족쇄를 차고 있는 백성 위에 타서 가는 장면이죠. 백성들에 대한 술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 장의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은 성직자 제1신분이죠. 이 성직자가 0.5% 약 13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왕족 귀족 다 포함해서 1.5% 2%가 98%에 이르는 프랑스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혁명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혁명의 일지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짧게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789년 혁명이 일어난 해죠. 5월 5일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는 제1신분과 제2신분, 제3신분으로 이루어진 회의였죠. 14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소집되지 않다가 1175년 만인가요? 루이 16세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제1신분과 제2신분인 성직자와 귀족은 자신들의 신분별로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와 귀족들 한편이니까 평민대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죠. 신분별로 표결을 하면은 그런데 머릿수로 표결을 하면 달라집니다. 대표수가 평민대표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머릿수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신분에 따라서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갈립니다. 해서 6월 17일 날 평민대표들이 국민회의를 결성합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민대표들은 세금을 귀족들에게까지 추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귀족들은 이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겠죠. 위에 프랑스혁명과 관련해서 짧게 더 말씀드리면은 프랑스혁명 기간을 1789년에서 1799년까지 11월 9일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1통령이 되는 통령정부가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길게 봐서는 1830년에 7월 혁명 그리고 1848년에 2월 혁명 더 길게 보면은 1871년 파리 꼬민까지 그리고 제3공화정의 수립까지를 대혁명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긴 혁명과 짧은 혁명이 있죠. 그 얘기는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 미제 러블의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배경은 1832년에 있었던 파리 시위죠. 그런데 그 전후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1789년 6월 17일에 평민대표들이 국민회의를 결성을 해요. 그리고 테니스코트에서 서약을 하죠. 우리 국민회의는 우리의 약속 우리 끝까지 재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국민회의를 지켜가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포털사이트 특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스티우 습격이 7월 14일입니다. 혁명기념일이죠. 8월 4일에 봉건제를 폐지하고요. 저 유명한 인권선언이 8월 26일에 나옵니다. 지금 읽어도 가슴이 떨리는 선언이죠. 그리고 10월 5일에 베르사유 행진 물가가 폭등했던 시점이죠. 빵을 달라고 하면서 시위에 나섭니다. 미국 독립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국고를 탕진하죠. 물론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 때문에 국고가 바닥나기도 합니다만 그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요. 빵을 구할 수 없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791년에 국민회의가 중심이 돼서 프랑스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때는 입헌군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루이 16세가 자꾸만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쌍길롯트가 트윌리 궁을 습격하죠. 쌍길롯트는 길롯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반바지에 스타킹 차림이 길롯트거든요. 귀족들 차림이죠. 그런데 평민들은 반바지 차림이 아니고 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쌍길롯트는 무산자 계급, 프로레터리아 계급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죠. 그리고 구월학살, 반혁명분자 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혁명이 좀 과격해집니다. 그러다가 왕정 입헌군주제가 제1년 남짓된 시점에서 제1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 제1공화국 하에서 루이 16세가 처형당합니다. 우리 일부 전반부에서 봤었죠. 비행분이 주교가 국민회의 대표였던 쥐라는 사람 찾아가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처형에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793년 1월 21일이 프랑스 사람들과 프랑스 혁명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처형, 왕의 머리배기죠. 이 왕의 머리배기가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또 차근차근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프랑스 혁명의 큰 흐름만 짧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관계도 다시 보겠습니다. 장발장이 주인공이랑 다 알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부는 팡틴장입니다. 팡틴이 핵심적인 인물이죠. 장발장이 팡틴을 매개로 해서 코제트를 만나죠. 그리고 자베르와 장발장의 대결 구도도 명확해집니다. 그림 잘 그려지죠? 팡틴, 장발장, 자베르, 그리고 코제트. 코제트는 제2부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그림을 찬찬히 보시면서 인물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발장 아래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포슐루방이란 사람 나오죠? 포슐루방이 바로 누구냐면은 장발장, 마들렌 시장에게 사사건건 반대를 했었는데 수레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죠. 그때 장발장이 구해주죠.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은혜를 갚죠. 어떻게 갚는지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샹마띠에라는 사람 보이죠? 연두색 인물 있죠? 샹마띠에라는 인물도 제1부 후반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샹마띠에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저지, 재판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보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 인물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후반부 개요 보겠습니다. 제1부 5장에서 8장까지, 책에 따라서는 편이라고 되어 있죠? 제5편에서 8편까지입니다. 1818년 전후, 몽뚜레이유 슈메르가 이제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구슬, 악세사리 제조업으로 성공을 거둔 마들렌은 시장자리까지 오릅니다. 이 종잣돈이 바로 은식기 6벌이었죠? 그걸 팔아서 마련했었습니다. 마들렌은 미리엘 주교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죠. 자베리의 감시 눈길이 그를 주시하는 가운데 마들렌은 수레 밑에 깔린 포슐르방 노인을 구합니다. 팡티는 구슬공장에 취직하지만 쫓겨나죠. 쫓겨나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마들렌, 장발장은 어떤 상황에 쫓겨나는 잘 모르죠. 반장의 독단적 판단 아래 쫓겨납니다. 해서 팡티는 마들렌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계속 볼까요? 테나르디의 부부의 관계소가 빚더미에 오릅니다. 40프랑을 보내달라, 100프랑을 보내달라. 이런 탐욕스러운 테나르디의 부부. 끝까지 테나르디의 부부는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역이 없이는 서사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823년 1월 어느 날 왕당파 건달 바마타부아가 입 빠진 고양이 운운하며 팡틴을 조롱합니다. 팡틴은 빚을 갚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팔았었죠. 그리고 앞니발도 두 개를 팔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당파 건달 바마타부아가 입 빠진 고양이 운운하면서 팡틴을 희롱합니다. 이 바마타부아는 그야말로 왕당파고요. 바마타부아가 등장하는 시점에 프랑스 혁명과 중남미 역사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술이 잠깐 눈에 띕니다. 19세기 초반, 1820년을 전후해서 중남미에서는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이 불붙기 시작하죠. 프랑스 혁명과 중남미의 독립운동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전쟁,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그러죠. 혁명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1808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점령하죠.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대부분, 그리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에서 독립운동이 전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 혁명, 그리고 중남미의 독립운동 과정. 요즘 제가 우리 마을에서 중남미 소설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정선태 TV에 오시면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렇게 홍보도 살짝 덧붙였습니다. 이 왕단파 건달 바마타부아가 팡틴을 두고 입빠진 고향이 운운하면서 희롱합니다. 팡틴은 대들었다가 자벨에게 발각되어 처벌 직전에 이르지만 마들렌이 나타나 구해줍니다. 서사 구성상 중요한 장면이죠. 마들렌은 팡틴의 사장을 듣고 코제트를 찾아주기로 약속합니다. 한편 자벨은 샹마띠의 사건을 마들렌에게 전하면서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샹마띠의 사건 중요하죠. 장발장이 자신의 과거를 다 떠넘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장발장이 내가 장발장이라고 자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는 장면. 이 레 미저러블 전체를 통틀어서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계속 볼까요? 사과를 훔친 죄로 붙잡힌 샹마띠의가 장발장으로 뒤벗기는 사건을 알게 된 마들렌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찰을 달려 어렵사리 아라스의 법정에 이른 마들렌은 자신이 장발장이라고 고백합니다. 7장 흥미진진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장발장을 붙잡았다는 생각에 자벨은 희열의 극한에 이릅니다. 팡틴의 숨을 가두고 형무소를 탈출한 장발장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1부 팡틴의 챕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장들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방이 동네 사람들, 말만한 사람들이 시장님의 방은 어떨까? 이런저런 입방화를 찍기 시작하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시장님의 방을 보러 가는데 그야말로 부자인데도 거만하지 않고 행복한데도 만족스러워 보지 않은 마들렌 장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죠. 금욕주의자 마들렌의 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호기심은 보기 좋게 깨어졌다. 그것은 아무 신기할 것 없는 방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라한 마호가니 가구가 놓이고 12수짜리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벽난로 위에 놓인 구식촛대 두 개뿐이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니 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과연 소도시에 사는 사람다운 관찰이었다. 그런데 소문의 꼬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의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 본 이가 없으며 그것은 은자의 독방이며 몽상의 도장인 동시에 동굴이며 무덤이라고들 수군댔다. 실제 그 방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검소하기 짝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안을 찢죠. 시장 마들렌 장발장은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리엘 신부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만하게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면은 이런 대화소설이 될 수 없었겠죠. 그 순환들이 빠르게 마련입니다. 자 볼까요? 자베르가 등장합니다. 자베르가 없이는 이 레 미제라브를 얘기할 수가 없죠. 무자비한 감시자이면서 무섭도록 정직하고 냉혹한 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야말로 법 제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자베르를 꼭 우리는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물 관계도와 그 상징성은 우리의 짤막한 레 미제라블 강의가 끝날 지점에야 확인하겠지만 자베르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법 질서 또는 법 제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법이 어떤 식으로 인민들을 지배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베르에 대한 서술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나이의 성격은 매우 단순한 두 가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곧 주권에 대한 존경과 반영에 대한 증오였다. 이게 법의 궁극적인 지향점 또는 목표라는 것이죠. 주권에 대한 존경과 반영에 대한 증오. 이 주권이란 뭐겠습니까? 왕권이죠. 지금은 왕정 시대 아닙니까? 부로봉 왕가가 복귀한 시점이잖아요. 1815년 6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하면서 부로봉 왕정이 복귀하죠. 루이 18세가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란 바로 왕권에 대한 존경과 왕권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증오. 딱 이해가 가죠? 이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는 2부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도둑질이나 살인 등의 모든 범죄는 반역의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자에게는 총리 대신으로부터 살림 간수에 이르기까지 깊은 신뢰의 눈길을 보냈다. 한 번 법의 테두리를 넘은 자에 대해서는 경멸과 반감과 혐오를 품고 모조리 적대했다.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단연코 예외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한편으로는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잘못을 저지르는 법이 없고 관리는 결코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놈들은 영원히 구제할 길이 없다. 착한 일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매우 단순한 두 감정. 주권에 대한 무한정의 존경과 반영에 대한 무한한 증오. 이 두 감정으로 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인간, 잔혹한 인간상이죠.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충직한 사냥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자베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레이미지아브리라는 낭만주의적인 경향의 소설에서는 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런 자베르적인 인간들은 끝까지 자베르적인 인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오해를 하죠. 이 자베르적인 인간이 깨우쳐서 아주 선한 공공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현실이 허락허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자베르적인 인간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팡틴의 전락, 굴욕과 냉혹의 화신으로 바뀐 모습들이 처참하게 그려집니다. 앞에 계울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때나르디의 부부의 관계에 넘어가서 빚더미에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시프랑을 받고 팔죠. 그리고 제1부 전반부에서도 봤듯이 1817년 대학생들과 사랑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모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빨을 얘기했었습니다. 앞니발 두 개, 예쁜 앞니발 두 개를 얘기했었는데 이 앞니발 두 개마저 빚을 갚기 위해서 돌팔이 치과의사에게 빼앗기죠. 빼고 맙니다. 그런데 영화 레이비저랍을 우리가 익히 아는 뮤지컬 영화 있죠. 거기서는 어금니를 뽑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리얼리티가 떨어집니다. 앞니발 두 개를 뺍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를 봐야 되죠. 자신의 신체 일부, 그 중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앞니발 두 개를 뺀다는 것은 치욕 또는 굴욕,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볼까요? 그러다 결국은 매춘부로까지 전락을 합니다. 팡틴의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회가 한 여자를 노예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가난에게서. 굶주림과 추위와 고독과 버림받음과 쿵피팜에서 비참한 거래이다. 한 조각의 빵과 한 영혼의 바꿈. 빈곤은 팔려고 내놓고 사회는 그것을 사들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은 우리의 문명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 법은 아직 문명의 내부에까지 고루 퍼지지는 않았다. 노예 제도는 유럽 문명에서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노예 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여성에게만 중압을 강하고 있다. 그것을 매춘이라고 부른다. 매춘은 여성을 짓누른다. 은총을, 약한 것을, 아름다움을, 모성을 짓누른다. 매춘은 남성이 적지 않은 치욕이다. 우리가 보아온 이 비참한 이야기는 여기에 이르는 무렵 팡틴에게 이미 이전의 모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흙탕에 뒹굴며 동시에 대리석처럼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만지면 차다.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사내를 끌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녀는 굴욕과 냉혹의 화신이다. 인생과 사회의 질서는 그녀에게 마지막 고별을 던졌다. 레 미저라블이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참한 사람들은 물론 여럿이 등장합니다만 대표적인 인물이 장발장이고요. 이 노이동생의 아들,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이유로 5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탈출에 탈출을 거듭하다가 19년의 형을 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팡틴도 그렇고요. 그리고 팡틴의 딸 코제트도 그렇고. 또 제1부 후반부에서 등장하는 샹마띠에도 그렇고요. 누구 하나 비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팡틴과 함께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매춘에 대한 빅토리 위고의 진단들 보십시오. 아직도 이 참담한 상황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이란 무엇인가? 이 자베르가 법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법이란 무엇인가는 앞으로 몇 차례 걸쳐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해서 법이란 무엇인가? 1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상징하는 이 자베르에게 그 잣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팡틴을 희롱한 건달이 있었다고 했죠. 건달을 용서해주고 팡틴을 6달 동안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베르가 말이죠. 그러자 마들렌, 즉 장발장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풀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과 경관의 관계이니까 당연히 경관 시장의 말을 들어야죠. 자, 둘의 대화 들어볼까요? 저는 자신의 의무에 복종합니다. 제 의무는 이 여자를 6달 징역살게 하는 일입니다. 마들렌 씨는 온화하게 대답했다. 잘 들으시오. 이 여자를 단 하루도 가두어서는 안 돼요. 이 결정적인 말을 듣고도 자베르는 똑바로 시장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시장님을 거역하게 되어 유감 천만입니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까지나 직권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만은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시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침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마타부하 씨에게 덤벼든 것은 이 여자 쪽입니다. 그 사람은 선거권을 가졌으며 광장 모퉁이에 있는 발콘이 달린 훌륭한 석조 4층 집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정도 참작하셔야죠. 아무튼 시장님 이 일은 제가 처리해야 할 시가지 풍기 단속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여자 팡틴을 구속하겠습니다. 자베리에게 정의이란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죠. 선거권을 가진 사람 이 선거권은 일정 정도의 납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납세를 해야 세금을 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죠. 특히 일부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권 하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발콘이 달린 훌륭한 석조 4층 집 돈이 있는 집안의 건달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법도 참조해서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법이란 무엇인가 자베리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했었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만명이나 될까요? 법이란 무엇인가? 래 미지러블에서 여러 번 질문하고 대답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쌍마뛰의 사건과 관련해서 깊은 고뇌에 빠져드는 장발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혹시 뮤지컬 영화 보신지 모르겠는데 장발장의 테마 중에 Who am I?라는 노래가 있죠. 그 Who am I? 노래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베리가 나타나서 내가 추적하던 장발장이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 미안하다. 나를 파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샹마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과를 훔쳤다는 이유로 지금 법정에 섰죠. 그런데 이게 장발장으로 둔갑을 합니다. 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얼마든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죄도 다 없애줄 수도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대 다니는 사람들,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은 래 미지러블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법점만 달달 외워서 법을 집행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래 미지러블을 읽지 않으면 고시를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법조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좋은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래 미지러블은 꼼꼼하게 읽고 아주 치밀하게 시험을 봐야 됩니다. 통과해야 시험을 볼 자격을 줘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 장발장이 고뇌에 빠집니다. 샹마뛰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 안고 가면 자신은 그야말로 이제 풀려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죠. 이게 상당히 길게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명장면이에요. 래 미지러블 중에서도 빛나는 부분입니다. 내 죄를 피할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설정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죠.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다 덮어 쓰는데 내가 가서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죄인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머릿속에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이 문장들, 명문장들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과 양심에 그야말로 극한적인 대결이 펼쳐지죠. 래 미지러블에서 이 부분은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볼까요? 그는 마침내 모든 망상을 뿌리치고 차츰 지상을 떠난 다른 곳에서 위안과 힘을 구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피한 뒤보다 수행한 뒤에 더 불행하게 되는 일은 아마도 없겠지. 만일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몽트레이오 쉬룸 메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나의 덕망, 명성, 좋은 인상, 사람들에게 받는 정중한 공경, 차선, 재산, 임망, 덕, 그것들은 모두 죄로 물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추악한 것과 뒤범벅이 된 성스러운 모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그러나 내가 만일 희생을 무릅쓴다면 감옥의 기둥과 쇠사슬과 푸른 모자와 쉴 겨를 없는 고역과 무저비한 굴욕에도 정결한 사상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모든 일에는 필연이라는 것이 있다. 나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어지럽힐 힘은 나에게 없다. 어떻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덕이 있어 보이지만 아는 추악한 쪽인가. 아는 성스럽지만 겉으로는 추악한 쪽이든 가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선택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마차를 타고 법정으로 달려가면서도 계속 유예를 합니다. 정말 이 수레가 고장나서 못 갔으면 그 법정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명장면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는 너무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엠아이라는 명곡이 있어서 압축적인 미학은 보여줍니다만 역시 소설을 봐야죠. 심리적인 갈등, 고민들이 어떻게 고비를 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심임의 명령에 따라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뇌가 체포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보존본능 쪽으로 기웁니다.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독자들의 몫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관용과 친절히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감옥의 필요성, 법제도의 야만성 등등에 대한 위고의 사상을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발장이 법정에서 샹마뛰에가 범인이 아니라 내가 범인이다. 내가 바로 장발장이다. 고백하죠. 그 장면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어떻게 돌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명성이 높은 마들렌을 대할 때와 마들렌이 장발장님이 밝혀지고 난 후에 장발장을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인간의 변화를 두고서 염량세태라고 하죠. 참 많이 달라집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일반 인민들, 민중들도 마들렌 시장 장발장은 보느니 180도 바뀝니다. 자 볼까요? 우리 장발장의 법정 고백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장발장에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판사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같이 밑바닥에 떨어졌던 인간은 하늘의 섭리에 불평하고 사회에 항변할 자극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벗어나려고 애쓴 오욕의 세계는 오히려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곳입니다. 감옥은 죄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나는 가난한 시골득이며 좀 모자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백치였지요. 그런 나를 감옥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둔했던 나는 악인이 되었고 나무토막에 지나지 않던 나는 위험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과 같이 그리 관용과 친절히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부행분이 주교의 관용과 친절이겠죠? 아니 실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집을 조사해 보십시오. 날로 제 속에 내가 7년 전 부티 제르베에게서 빼앗은 40수짜리 은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나를 체포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부티 제르베를 베르제 라고 했나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제르베입니다. 제르베 사건 기억나죠? 이게 가장 뚜렷한 증거 아니냐? 샹마띠에가 아니고 나를 체포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샹마띠를 풀어주긴 합니다만 자신들이 오점을 남긴 셈이잖아요.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그러다 보니까 장발장에게 응징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끊어풀인 자벨을 보냅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실 관용과 친절이 나를 구했습니다라는 게 레이 미저라블의 큰 테마입니다. 주제입니다. 주제가 이렇게 드러나죠. 법에 의한 판단, 수감, 감옥생활 이런 게 사람을 교정, 바꾸는 게 아니고 관용과 친절이 사람을 바꾸고 재산을 바꾼다는 게 레이 미저라블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들렌의 도시 전체가, 작은 도시 전체가 떠받들지 않았습니까? 마들렌 시장 덕분에 잘 살게 됐고 정말 치한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두운 구석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라는 게 밝혀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휙 돌아서 버립니다. 이렇게 야박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디테일들, 리얼리티가 이런 대작들의 장점이죠. 이런 부분을 잘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시내의 어디에서나 이런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자넨 아직 모르나? 그 사람이 전과자였대. 누구? 시장 말이야. 뭐라고? 마들렌 씨가? 아니 정말인가? 그 사람 이름은 마들렌이 아니고 배장이라나, 보장이라나, 아니 부장이라든가? 아무튼 무시무시한 이름이야. 그거 참 놀라운데? 그런데 붙잡혔대. 붙잡혔어. 시형무소에 갇혀있다는데 차차 옮기겠지. 옮긴다고? 옮기다니. 어디로? 예전에 시골길에서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중주의 재판에 해부된다지 아마? 옳아. 어쩐지 수상적다고 생각했어. 그자는 너무나 친절하고 지나치게 선량하고 점잖더라니까. 훈장은 사양하고 떠돌이 아이 녀석들을 만나면 아무에게나 돈을 주어 보내잔나. 나는 늘 여기에 무슨 심상치 않은 곡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이 이야기는 특히 사교계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사교계에서 마들렌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들렌 시장은 사교계에 가까이 하지 않죠. 계속 보겠습니다. 드라 포블랑지의 구독자인 한 노부인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뜻이 담긴 의견을 말했다. 가엾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호나파르트 당놈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 보호나파르트 당놈들에게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보호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보호나파르트라고 나폴레옹 고향 시실리섬의 발음으로 한다고 했죠. 낯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보호나파르트가 아니고 보호나파르트. 이건 전쟁의 평화에서도 봤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장발장이 얘기하는 말을 보면 황제께서 깐누에 상륙하셨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815년 3월 10일 깐누에 깐에 영화제가 열린 깐입니다. 깐에 나폴레옹이 상륙하죠. 엘바성을 나와서 그 대사 같은 걸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장발장이 나폴레옹을 두고 황제라고 칭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혁명파, 공화파라는 얘기죠. 나폴레옹파란 얘기입니다. 보호나파르트파란 얘기입니다. 보호나파르트파 얘기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얘기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왕당파가 있고 보호나파르트파가 있었죠. 혁명파가 있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역사를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결정짓는 대결 구도이기도 해요. 혁명파와 반혁명파, 왕당파. 최근까지도 왕당파가 있다고 하죠. 이런 단어들, 어휘들 놓치면 안 됩니다. 보호나파르트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왕당파이구나,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보호나파르트로 얘기하거나 황제라고 얘기하면 이건 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나폴레옹이 혁명을 자기식대로 전유하면서 황제가 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혁명의 상징이었죠. 혁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씩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리하여 마들렌 씨라고 불리던 그 환영은 헛것은 몽트레오 시루메르에서 사라져버렸다. 온 시내에서 뒷날까지 충실하게 그 기열 간직하고 있던 사람은 서너 사람밖에 없었다. 재밌죠.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야박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존경하고 좋아했다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확 돌아서 버리죠.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 네이션이라는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데 특히 빈민 여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물론 남성들도 등장합니다만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들이나 다른 영상 자료들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 네이션 먼저 보시죠. 혁명 초기 바스티우 함락부터 시작해서 행진까지 쭉 나오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프랑스 혁명 23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작품이죠. 2019년에 나온 비교적 최근 작품입니다. 황틴이 묻힌 곳, 황틴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여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영화들은 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황틴이 죽어서 묻힌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그야말로 레 미제라블드, 처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묻힌 곳이기도 하죠. 작가는 읽겠습니다. 황틴이 묻힌 곳은 모든 사람들의 것인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묘지의 한 구석,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공동묘지의 한 구석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어디서 찾아내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저 이름 모를 죽은 이들의 유골이 있는 어둠 속에 황틴을 뉘었다. 흙먼지 속에 파묻혔다. 그녀는 공동묘지에 던져졌다. 그녀의 무덤은 그녀의 잠자리와 비슷했다. 현실이나 무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1부, 황틴 챕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부, 꼬제트의 장인데 제2부 제1장, 텍스트에 따라서는 제1편이라고 합니다만 제1편이 레 미제라블를 넘는 고개입니다. 고빗길입니다. 워털루 전쟁에 대한 아주 상세한 묘사가 있는데 70, 80페지가 넘죠. 이 고비 넘기셔야 됩니다. 재미없더라도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요. 이 워털루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워털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빅토리구의 레 미제라블에 실린 워털루는 독립적으로 워털루 전투를 얘기할 때 어떤 역사적 사료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레 미제라블의 첫 고비 제2부 제1장 꼭 잘 넘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책에서 마련한 대작 읽기 시리즈 레 미제라블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TV 비 아멘